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우리는 회로 스케치를 위한 부품 배치도와 배선도를 합쳐 놓았지요. 우측에 제가 캡처해서 우측 상단에 이와 같이 합쳐진 그림을 배치를 해 놓았는데요. 이것을 보고 이제 빈칸에 회로 스케치를 완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입력 단자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빈칸과 두 번째 빈칸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입력 단자가 있고요. 이 입력 단자에 캐페시터가 연결이 되어 있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회로도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입력 단자에서 C8 캐페시터가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죠? 자 그리고 반대편 터미널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이제 R5가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군요. 그리고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보면 이제 저항, R13 저항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R5는 이제 다른 저항들과 함께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R13은 이것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따라가 보시면 그라운드에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 두 자리는 R5와 R13의 저항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곳에 저항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저항 심볼을 자를 이용을 해서 요구 주권에 보시면 자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직선으로 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항을 그려주시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은 시험 보실 때는 연필로 그려놓고 마지막에 검정색 볼펜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저항 심볼을 그린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레퍼런스 번호를 꼭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 번호를 기록하지 않으면 오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R5 가능하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자체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R13이 되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표시를 하시면 돼요. C8과 R5, R13 저항이 연결이 되었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분기점이 하나가 있는데 분기점을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가 보시니까 Q2 베이스와 연결이 되어 있군요. 따라서 이 Q2와 Q3는 이미터와 베이스 컬렉터와 컬렉터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Q3의 이미터를 보시면 이와 같이 R16이 연결이 되어서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어 있군요.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자 이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컬렉터와 컬렉터가 연결이 되어서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따라가 보시면 저는 지금 그린 컬러의 펜으로 이와 같이 그려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형광펜 같은 걸로 표시를 해주면 아래 것도 비치기 때문에 작업이 수월할 것입니다. 자 R6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R6가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죠? 자 그리고 C6의 마이너스 단자가 마찬가지로 컬렉터와 컬렉터에 연결이 되어 있군요. 자 그러니까 R6과 C6은 서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네모 박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트랜스터를 이와 같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 이것은 달링턴 접속 회로구나. 달링턴 접속 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회로 설계도 상당히 쉽습니다. 사실은. 트랜스터는 전류 증폭 소자인데요. 이와 같이 지금 MPN 트랜스터를 제가 하나를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달링턴 접속 회로로 증폭률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작은 베이스 전류를 증폭한 컬렉터 전류 그리고 2m 전류는 바로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의 합이지요. 자 이와 같이 달링턴 접속 회로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트랜스터를 통해서 전류 증폭된 2m 전류를 다시 한번 베이스 입력 전류로 이와 같이 인가를 해서 첫 번째 트랜스터가 가지고 있는 전류 증폭률과 두 번째 트랜스터가 가지고 있는 전류 증폭률의 약 0만큼 전류가 증폭되는 원리가 바로 달링턴 접속 회로예요. 그래서 달링턴 접속 회로 구성은 이와 같이 구성을 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달링턴 접속 회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있다면 회로 스케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달링턴 접속 회로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더 쉽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회로 스케치를 완성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구조를 달링턴 접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컬렉터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컬렉터 전류 IC2 값은 대략 이 트랜스터가 가지고 있는 전류 증폭률을 베타 1 그리고 두 번째 트랜스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베타 2 라고 하고 첫 번째 트랜스터의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IB1이라고 하면 IC2의 경우에는 약 베타 1 배 곱하기 베타 2 배 곱하기 IB1이 되는 거죠. 입력 전류 IB1에 베타 1, 베타 2 배 한 만큼의 전류 증폭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접속 방식을 우리는 달링턴 접속 회로라고 합니다. 이 회로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따라가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R5, R13, C8과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Q2의 베이스로 들어가죠. 따라서 여기는 이제 MPN 트랜스터이니까 Q2의 베이스와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Q 뭐다? 2다. 그리고 베이스 단자다. 그렇죠? 자 그리고 2미터 단자를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Q2의 2미터가 Q3의 베이스에 연결이 된 거죠. 그렇죠? Q2의 2미터를 이제 Q3의 베이스로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뭡니까 여러분? Q3가 되겠죠? Q3라고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2미터 표시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이 2미터는 지금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R16과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R16이 여기에 있군요. 그래서 2미터는 R16과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컬렉터와 컬렉터가 연결해서 R16과 연결이 됐죠? R16가 여기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Q2의 컬렉터와 그리고 Q3의 컬렉터를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거지 접속점을 반드시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접속점은 여러분들이 다 해놓고 접속점 누락으로 점수를 못 받을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접속점으로 반드시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크게 접속점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는 한 가지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필로 답안을 작성하신 후에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검정색 볼펜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블럭, 두 번째 블럭, 세 번째 블럭에 대한 회로 스케치를 마무리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바로 다음 블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Q2의 2m와 연결되어 있는 이 아래 큰 블럭의 회로 스케치를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Q1의 2m와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이 블럭에 대한 회로 스케치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바로 Q1을 바로 찾으세요. 그러면 Q1이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군요. Q1의 2m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Q1의 2m가 여기 있는데요. 2m를 따라가 보시면 이제 C10이 연결이 되어서 C10은 그라운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라인이 그라운드 라인이라고 했죠? 여러분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보면 그라운드 라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연결되어 있나요? R15가 연결이 되어 있군요. 그렇죠? 2m에 C10과 R15가 연결되어 있고 R15의 반대쪽 터미널은 이제 C10처럼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군요. 그것 위에 있습니까? 2m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네요. 이 부분은 이제 C10과 R15를 2m와 연결해서 그라운드로 빼내주면 마무리를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C10과 R10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2m에서 분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2m와 자, 첫 번째 그라운드는 C10 캐페스터를 이와 같이 그리도록 할게요. 반드시 뭐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레퍼런스 번호 C10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이제 저항이죠? 그래서 저항은 이제 분기해서 여기 저항 심볼을 그려주면 되죠? 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시케메틱 심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직선으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할 필요는 없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접속점을 반드시 찍어줘야 된다는 것을 감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접속점, 그렇죠?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를 써줘야 되죠? 이 저항에 대한 레퍼런스 번호, R15를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되죠? R15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화면을 바꿔서 제가 나머지 블럭도 연속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을 했고요, 여러분. 그러면 Q1의 컬렉터와 R3가 연결돼서 분기되는 곳의 부품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Q1의 컬렉터로 눈을 돌려보도록 할까요? 오렌지 컬러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Q1은 여기 있고요. Q1의 ECB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컬렉터 단자죠? 컬렉터 단자를 따라가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R3 저항, 3번 저항과 연결이 됐죠? 여기 3번 저항과 연결이 되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따라가보면 이제 뭐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C4가 있네요. C4의 마이너스와 연결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캐페시터 C4가 되겠네요. 캐페시터는 극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컬렉터와 R3가 연결된 곳에 바로 C4의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둥글게 그려주시고요. 플러스 쪽은 이와 같이 직선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플러스 표시를 해주시고 레퍼런스 번호를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기록하지 않으면 오답으로 처리된다. C4 그리고 직선으로 최대한 직선으로 레퍼런스 번호는 정자체로 써주셔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블럭을 한번 볼까요? C4의 플러스와 연결되어 있는 쪽이 IC의 7번과 그리고 다른 부품과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또 따라가 볼게요. C4의 플러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따라가 볼게요. R9, 저항 R9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R9는 다시 C11과 연결이 돼서 접지로 연결이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C4의 플러스와 이 아랫부분은 이제 R9와 C11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따라가 보시면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어디로 갔나요? 같이 가서 IC의 7번과 연결이 되어 있군요. 여기 보세요. IC와 7번과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IC의 7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럭은 결정이 되었네요. R9와 C11의 직렬 연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보기 좋게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R11과 같은 위치에 저항 R9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를 이용해서 최대한 직선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자, 뭐와 연결되어 있나요? 이 터미널은 이제 바로 C11, 플러스죠? 위쪽이 플러스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그려주시고 접지로 이와 같이 연결을 해 주면 됩니다. 레퍼런스 번호 R9를 한글 정자체로 써 주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표시해 주시고요. 캐페스터 극성이 있는 레퍼런스 번호 C11이네요. 그렇죠? 이와 같이 표시를 해 주면 이 부분도 이제 해결이 되었군요. 이제 나머지 블럭도 함께 해 볼까요? 여러분, IC에 지금 5번과 연결이 되어 있죠? 5번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품이고요. 부품의 다른 쪽 터미널은 R1과 C3가 연결이 되어 있군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5번을 따라가 보세요. 5번이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좀 귀찮더라도 IC의 경우에는 각각의 핀마다 핀번호를 다 부여를 해 놓으라고 했었죠? 그래야지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핀번호를 써놓지 않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따라서. 이것이 써놓으면 바로 이 핀이 5번 핀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5번 핀에서 뭐가 연결되어 있나요? 저항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얼칠, 그렇죠? 그러니까 5번에서 이 부분은 저항 얼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을 해볼까요? 저항 얼칠의 다른 쪽은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C3랑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랑 연결되어 있나요? 따라가 보세요. 얼1과 연결이 되어 있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1, C3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검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바로 얼칠이 연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저항을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저항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얼칠이라고 이와 같이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블럭을 모두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새로 스케치 정답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해서 모든 블럭을 채워주시면 돼요. 제가 임의로 블럭을 표시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았는데요. 이 블럭들은 임의대로 많이 변경될 수는 있겠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자기기 기능사 이외에 전자산업기사, 전자기사, 그리고 전자기능장 등 시험을 앞두고 있을 텐데요. 회로 스케치가 시험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기능사는 이런 회로 스케치에 빈 블럭을 놓고 채워넣는 형태로 시험을 보지만 전자기능장 등 상위 자격증에서는 블럭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자기기 기능사와 동일하지만 이 회로 전체를 스케매틱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그리는 것이 시험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로 스케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